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부장터가 개장합니다. 시민자전거 보험보장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맑은물 상상놀이 재생공간을 소개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정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연꽃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주말 농부장터인데요. 올해는 6월 22일부터 개장했습니다.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인기인데요. 올해 농부장터는 모두 1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6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장마와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주도 있을 예정이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선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자전거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시민자전거보험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흥시 시민자전거보험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보장지급액을 확대해 2024년 6월 12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 시행되는데요. 자전거보험 혜택 중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보장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들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시흥 시민자전거보험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미술관이 된 화력발전소, 영국의 테이트모던 이야기입니다. 방치된 유휴시설을 새롭게 되살린 재생공간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높은 경제 효과를 낳는데요. 시흥에도 이런 재생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맑은물 상상룰입니다. 맑은물 상상룰이는 오이도협 하수처리장 내 유휴시설들을 재생한 문화공간으로 2019년에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재생한 공간은 본래 하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을 농축하던 시설이었는데요. 채움과 비움, 보존과 신축 같은 상반된 요소들을 조화롭게 결합해 다채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공간 이름은 비포어로 과거의 모습을 감직하며 새로움을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운영 상태로 오는 7월부터 전시와 아트북페어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인데요. 맑은물 상상룰이의 새로운 공간 비포어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